인천 학원 강사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2주간 동전 노래방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과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장안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인천 102번 확진자를 통해서 6차 감염대로 추정되는 이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부천에서 한 돌잔치를 했던 곳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살 아이까지 감염이 됐는데 애초에 어린아이들은 잘 감염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 치료 과정이 성인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성인이나 어린이나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증상이나 발병 양상에 따라 대중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성인이나 소아에서 치료 과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영국 런던에서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 계절 환자 8명이 보고되었는데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어린이 환자 10명과 가와사키병과 연관성에 대해 조사했더니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항체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요. 이 계절의 특징은 고열, 발진, 충혈된 눈, 통증 등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원인과 치료법은 아직 모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어린이 계절 등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이 계절에 관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사례의 경우는 돌잔치에서 사진을 찍었던 택시기사가 바이러스로 옮긴 건데 택시기사는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마스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감염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진 찍었던 택시기사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돌잔치가 좋은 날이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감염되거나 또는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밀착하여 쓰지 않아서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택시기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동전 노래방에서 감염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학원 강사 102번 환자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또 그 제자가 다녀간 인천의 동전 노래방을 매개로 한 이번 전파는 최근 구천 돌잔치 부패식당으로까지 번진 뒤에 확진자가 수도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전 노래방이 지금 새롭게 위험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노래방, 클럽 등 유흥시설은 대부분 환기가 되지 않고 또 지하에 위치한 곳이 많고요. 지하가 아니더라도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노래방은 특히 마이크 등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고요. 마이크 덮개를 사용자마다 갈지 않고 쓰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스크 표면에 최대 7일간 생존할 수 있다고 하고요. 플라스틱에는 4일, 유리에는 2일, 섬유와 목재에는 24시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노래방에서는 마이크, 책자, 탬버린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사용한다면 비말이 마이크 책자에 타고, 튀고 이렇게 비말이 묻은 물품을 다시 다른 이용자가 만지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좁은 공간 그리고 마이크를 공유한다는 점. 요즘 같은 데는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행정명령으로 노래방 영업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방역 대책들을 좀 추가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부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행정명령이 발동되어 있긴 하는데요. 노래방, PC방 등이 폐쇄 공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비말이 공기 중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이제 노래방을 가동할 경우에는 노래방 관리자가 방문자가 지나간 후에 노래방 공간이나 물품을 소독할 필요가 있고요. 마이크 커버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교체해야 되고요. 만약에 노래방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자기 마스크를 꼭 사용하고 마이크나 책자 등 물품을 만지고 나서 손을 얼굴로 되게 가져가는 건 많은데, 이런 걸 삼가하고 손 씻기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는 방역 수칙인데요. 우리가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안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네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